안녕하세요 POP ASMR 입니다 오늘은 추석이 지나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집에 쌓아둘 수 있게 되어서 명절 음식 세트를 준비해봤어요. 천하고 송편하고 과일드 그리고 이거는 식혜에요. 밥알이 가득 있어요. 전부터 하나씩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김치하고 오징어가 들어간 전이에요. 어? 떨어지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김치에요. 김치부터 방금은 전 바깥에 있는 옷? 전 옷? 뭐라고 해야돼? 암튼 그것만 먹어서 소리가 아삭하지는 않았죠. 김치 먹어봅시다. 김치 입니다. 김치 papers 모짜렐라 맛있다. 다음 건 오징어 İşit 콩나물 쫄깃쫄깃 쩝쩝 소리가 너무 매워 다시 김치에요 고춧가루 한꺼번에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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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아이고 이번에는 다른 고지전이에요 오징어 파 맛살 그리고 특이하게 이 가운데에 복어가 들어있대요 복어 저는 처음이었어요 먹어볼게요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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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송편을 먹어볼께요. 한입 크기에요. 한입 크기에요. 한입 크기에요. 한입 크기. 한입 크기. 너무 맛있어 그렇죠? 께가 들어있네요. 께가 들어있네요. 께 송편 께 송편 께 께 께 께 께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요 과일은 마지막에 먹기로 하고 다시 전을 먹어볼게요 파가 양쪽에 두 개 있어요 사과 후추 후추 소스 이건 뭐지? 복어인가? 너무 맛있다 이거 먹을거에요 이거 먹을거에요 이렇게요. 단단한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마... 치즈가 잘 안들어서 먹어야지 치즈가 잘 먹어요 치즈가 잘 먹어서 잘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잘 먹었어요 다시밭살 다 떨려오나 다시만들 다시마 다시만들 다시만들 마요네즈는 사실은 가득한 설탕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을때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고구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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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음 오, 정말 맛있네요. 명절 내내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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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김치는 맛반찬으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 김치 꾸지전에는 오징어가 아니라 고기가 들어있어요. 고기전. 고기 구워서 구운 김치하고 먹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맛있어요. 고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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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때重要 단순한 맛 이제 스태디오가 계속 이렇게 잘 먹으면 더 맛있죠.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도 맛있네요 라이엇드위드 крут을 먹으면 더 잘 먹으면 더 잘 먹었거든요 하나 정신은 해산물을 먹으니 더 잘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음wart에 소주가 온다 김치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기가 어디있나?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겹쓰. 그래서 요리해요. 너무 많아요. 아삭아삭아삭! 남은 김치 하나는 성편하고 같이 먹어야겠어요 명절 음식이 참 번거로운데 해두면 맛은 있어요 참 딜레마죠 평소에는 잘 해먹지 않는 음식들 여러가지 해먹으니까 참 그래요 어쨌든 추억이 담긴 음식이긴 하네요 어릴때부터 명절만 되면 먹었던 음식들 디저트 아삭아삭 마쾌하고 뼈는 딱 한 번 더 더 더 네이버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미끄러워서 저는 정말 귀여운 미끄러워서 여기보다는 모든 게 인기 때문에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뼈뼈뼈뼈뼈 고춧가루 꼬리꼬리 아주 균형 잡혀있어요. 김치하고 떡하고 식혜도 맛있고 이제 과일을 먹을 차례네요. 사과하고 배가 있어요. 배부터 달다. 나의 맛으로 떡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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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사과 사과 너무 맛있어 랍랍랍 너무 맛있다 ! 과일마다 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서 들으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과일에서 더 귀여운 슬롤스 밖 날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사과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사과 마지막 사과 마지막 사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혜가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싹 다 비웠네요. 여기까지 먹는 걸 지켜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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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